애국어 제창을 멋지게 해주셨죠? 성학과 조합연아 학과장에 의해서 교수님, 신입생님 나오세요. 성학과 이렇게 관심있게 여러분들 성원화에 우리 또 전문조교반 입학 학생들입니다. 우리 신연중 학생과 우리 김상일 학생. 저번에는 동국반 졸업했는데 이제는 전문조교반으로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선보일 각오와 자신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여주시고 글로벌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글로벌 문화예술대학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교수님 입대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배워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성학과 김상일입니다. 이제 앞으로 2개월 지면 1년 정도 배워놓는 강의사인데요. 참 짧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하고 한 시간이 왔는데 이번엔 마지막 훈련 전식 때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